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름에 따라 대비하세요. 대비하다 brace yourself for 뭐뭐라는 표현 하시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름에 따라 대비하세요. 에너지 가격이 오름에 따라 대비하세요. 에너지 가격이 오름에 따라 대비하세요. 급등해 주택난방비용 급등해 이번 겨울 몸의 증가 A surge in warmer 주택난방비용 Home heating bills 하시겠습니다. 급등해 주택난방비용 급등해 이번 겨울 급등해 주택난방비용 급등해 이번 겨울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름에 따라 대비하세요. 한 번 더요. 에너지 가격이 오름에 따라 대비하세요. 에너지 가격이 오름에 따라 대비하세요. 맥이 베스파아가 지금 보도합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맥이 베스파아가 지금 보도합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맥이 베스파아가 지금 보도합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오늘 밤 에너지 비용 급등이 충돌노선에 있습니다. 기온 하락과 기온 하락과 맞물려 있습니다. 모모와 충돌노선에 있는 충돌노선에 있습니다. 기온 하락과 기온 하락과 맞물려 있습니다. 충돌노선에 있습니다. 기온 하락과 기온 하락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치솟게 할 태세입니다. 미국 가정 난방비를 전정부지로 모모할 준비가 갖추어진 모모할 태세에 있는 포이스 투 머머 모모를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다. send 머머 through the roof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치솟게 할 태세입니다. 미국 가정 난방비를 전정부지로 포이스 to send the price of heating American homes through the roof 그래서 치솟게 할 태세입니다. 미국 가정 난방비를 전정부지로 포이스 to send the price of heating American homes through the roof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tonight soaring energy costs on a collision course with falling temperatures 포이스 to send the price of heating American homes through the roof 한 번 더요. tonight soaring energy costs on a collision course with falling temperatures 포이스 to send the price of heating American homes through the roof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에너지의 비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